네 오늘 리뷰해볼 제품 이름이 좀 길어요 항균 3D 플렉스 글라스 액정 보호 필러 제가 예전에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스마트폰이 변기보다 더 더렵대요 내 얼굴이 변기보다 더 더러운 거 그러니까 나 이거 변기 진짜 보내고 하는 거야 국제항균협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얘는 항균 제품이다 하고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믿고 안심하고 얘가 플렉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제품을 뜯어서 이렇게 휘어요 이게 그냥 플라스틱 필름 아니야? 아니에요 제가 좀 꾸겨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힘을 주면 유리의 견고함 튼튼함과 그리고 플라스틱의 얇고 유연함 그걸 두 가지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플렉스 글라스 하이브리드 신소재가 나온 거예요 핸드폰 액정 보호 필름 액정 보호는 물론이고 항균도 되니까 내 건강 내 가족의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픽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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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